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킬더스키 사라지기 전에 이 시각…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 안 보여 감으로 피하려니까 쉽죠 아 오케이 깔끔하고 의지를 쓰면서 모자를 안 받는 센스 좋았습니다 아이안습니다 아 이거 없었구나 왜 스킬이 안나가다 오케이 이렇게 차로타까지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안습니다 아이안습니다 감사합니다.